바로 앞이다 한명다운? 많아요? 엄청 많아요 왜 이 수리탄 여러번 한 번에 안 던져지냐? 이거 패치된거에요? 던지는 텀이 있는데? 네 좋네요 한판 뒤쪽 오우 네? 어디있죠?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고 있겠습니다 아 저기 안맞아? 에반데? 제가 쬐고는 뒤졌다 차 또 온다 저입니다 거의 집에 붙어요 네? 오오오 애들 사냈어가지고 못 쏴드리거든요? 한명 아니에요 한명 아니에요 쟤 앞에 방금 무툰에 한명하고 여기 앞에 있어요 두명? 두명같이 두명 한명? 사운드가 두명인거같은데 불탄좀 주시겠어요 맵맵 여기여기여기 배율없는분? 감사합니다 어 자기장아 자기장아 일단 가야되요 탈적 어디에 왕사 케이지? 여기 털려있는건가 어 한명 있어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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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어 저기있어 내가 봤다 얘 나 못봤나? 못보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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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방향 얘 한명밖에 안보여는데 기절인데 아냐 더있어 어 공장에서 나왔어요 아 더있어요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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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더 기절 1호 기절 와호 연막구가 있는데 아 공장쪽에 한명 더 금방 나온 공장쪽에 한명 더 다운 다운 아 뭐야 다 죽였어요 여기 연막구려진데 시체 두개 있구요 여기 나머지 한명 있습니다 오 8배율 고마워 맛있구만 네 400라운드 400라운드 500라운드 400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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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체 하나더 있을텐데 그 에너지드링크 많으신 분 501 아 여기있구나 중성제 여기 하나씩 뿌릴게요 키우신 분 요 4개있는데 여기 여기 뿌려놨어요 시체 쪽에 바위 쪽 저 오봉이 아 마실 거 시체 쪽에 있어요 네 어 끓였다 300 방향 300 방향이네 어 가까운가 보네요 그죠 핑 쪽 같은데 파란 핑 어 가깝다 엄청 가깝다 떨어졌다 어 용기 안 난다 난다 총 먹고 뛰는 거 봐 내가 먼저 먹어야지 뭐 뭐 해 드릴게요 한 입만 한 입만 그러자 쓰실 거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5탄 쓰실 분 있나요 그러자 어 안 쓰시면 쓸게요 아 그래요 쓸게요 하하하하 자 소리 이거 엄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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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숨어 어 다른 애들 쏜다 300 언더 개꿀 이거 미치다 봉사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앞이다 한 명 다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이 수리단 여러 번 한 번에 안 던져지냐 이거 패치될 거에요? 던지는 텀이 있는데? 예 좋던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 파디 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끝 끝 어 난 뭐한 거지 수리단 던지는 텀이 있어 수리단 연설이 없어 던지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큰일 났어 너무 맛있어 차 탈게요 차 피 많아요 아 이러면 수리탄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게 효용성이 많이 낫긴 한데 수리탄 한 번 던지고 한 2초 뒤에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데요 연속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안 던져죠 이렇게 드링크가 없고 진통제가 많지? 나도 마실 거는 귀하니까요 차 버리고 수영할까요? 딱 라인까지 가서 예 다리로 건너면 차를 물에 박아버리죠? 예 차 물에 그냥 박아버리죠 여기 건널 수 있는데 아 그러네 어 그래요? 어? 그렇네 어잇 어잇 끼야아아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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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건넜다 대박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 엄청 많아요 진통제 네 저도 진통제만 많은데 지금도 풀드풍 다 해도 저 사람 몇 개 있어? 저 다섯 개 어 육사일 저 오일사 막상 열한 개 네? 그거 다 쓰지도 못할텐데 눈생님 네 드링크랑 진통제랑 기원하죠 저희 아 이거 손해인 것 같은데 아싸 개이들 하하하하 이득박구요 진통제 열 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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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통제 열 개는 쓰기는 저분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 음 음 메딕이라서 어 여기 여기 걸어가기에 조금 아 그러네 신수님이 몇 개 없으시네 그러네 걸어가기에 지형이 너무 고지같은데 아뇨 지금 빨리 건너서 지금 빨리 가죠 아래쪽으로 뛰는게 음 맞음 우리 어차피 다음 거 줄여야 줄 거야 이거 사람 없어가지고 진짜 시간 적게 줄테니 오 여기 차있다 뭐야 아 스폰인가? 뭐야 이거 여기 이렇게 스폰이대요? 도로니까요 그래도 음 불편 뭐 방향이야 랜덤이니까 도로 옆이면 외망하면 스폰이죠? 우와 여기 너무 뭐가 없다 너무 뻑 뚫려있네 차 타이겠는데요? 여기 건너는 거는 뒤에 있는 거 일단 다음 자기장 보고 전 뛰든지 할게요 차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써야겠다 차 하나씩 들죠 제가 타고 온 차 탈게요 집에 네 집에 두고 온 것도 타야 되고 그 누구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올게요 네 확인만 하는 거 맞죠? 당연하죠 뭐 죽기 하겠어 진짜 지금 쏘는 거 우리 차 쏘는 거예요? 아니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? 저 지들끼리 싸운 거죠? 아 저 보인다 250방향 집 쪽으로 어 저 포털 맞았어요 그 버스 있는 쪽으로 파란 핑 찍은 곳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? 네네 그렇네요 네네 다 확인 확인 뚜디 맞았어? 네 이거 양각이에요 저희 집안에 들어오세요 뭐야 아냐 근데 위에도 있어 여기 위에 위에도 있는데? 음 손이 오른쪽이 있고 위에도 있고 내가 내 자리가 좀 아 그렇게 하겠네 어 쟤 싼다 여기도 저기 있어요 노란 핑에도 저기 있어요 한 파티 여기 두 팀인 거 같고 여기 이거 자기장 봐서 거였다 여기 싸운다 이쪽 방향 보인다 저거 살짝 보인다 언덕에 일단 노란 핑 한 파티 40초 나무 쪽에? 네 여기서 여기서 100쪽이랑 130 둘이서 음 대충 어딘지 알겠다 여기 집 오세요 네? 여기 두 팀 있어요 이쪽 방향 어 일단 기다릴게요 여기 한 팀 있어가지고 못 던진다 네 집 갈게요 내려온다 언덕에서 내려와요 그쪽 방향 내려온다 하나 기절 저기 바울 앞에 나무 기절 고쳐도 있다 130 하얀 나무에 200 방향 두 명 200 방향 두 명 200 방향 두 명 자리 좋다 200 방향 붙어요 170 방향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하얀 나무 하얀 나무 한 명이었나 하얀 나무에 더 위에 위에 더 있다 왼쪽으로 온다 하얀 나무로 와 352명 그쪽 다운 연지 소린 쪽 다운 연지 소린 쪽 다운 네 대앱해 하얀 나무 그대로 뛴다 두 명가 개피해 못 들어가게 할게요 문 하나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그쪽 기절 나이스 와우 수류탄 오졌고 나이스 너무 좋고 얘 잘 쏜다 나 먼저 쏘고 있었는데 핑이 높아가지고 내가 쏘고 있어도 내가 먼저 맞아 웃음 손д淵 다리가 너무 좋았다 진짜로 맞아맞아 이맵은 자리 좋은 사람이 1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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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에 1등에 2등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